모든 프라이머리 시스템 온라인 어쩐지 난 혼자 입을 싶은 나의 꿈 emergency power only power restored 모든 프라이머리 시스템 온라인 power restored 모든 프라이머리 시스템 온라인 또다시 오랜만에 찾아온 해변에는 변한게 없고 손짓한 파도 많이 날 안녕 오버로드야 손마력 때문에 못 버티겠어 뭐야 와 와 와 오 왔다시 고맙습니다 고맙도 고맙도 코 놀 cannibar 박스 여기 야 이거 뭐 허위 뭐야? 뭐야 이거? 뭐지 저게? 뭐라는거야 저거 왜 저래? 수면에 바닥 긁힌다고? 아 바닥 위험? 아 쩐다 카메라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되냐? 그냥 나가는 키로 나가야돼? 왜? 카메라로 운전할 수 있네? ESC?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처음본다 여기 그때 왔었었나 여기? 아아아아 어우C 어휴 아휴 아이고 까마귀 죽네 야 근데 저기 안에다가 집어넣는 문풀처럼 자동으로 연료 충전하네 야 사이클롭스 너무 빨리 뽑은거 같애 그치? 사이클롭스가 먼저가 아니라 문풀이 먼저였던거 같은데 아이 뭐 알게 뭐야 아 시보스가 땅에 파묻혀서 로드한적이 있다고? 야 이거 사이클롭스 안에서 저장하면 안된댔지 안에서 갔다오겠다 고초를 다 녹여넣지 아 갑자기 갓갓 사이클롭스 아 맞아 이렇게하면 저 전력을 써버리는데 아니 근데 저 연료 충전지 말야 충전기 말야 저거 근데 의미 없지 않냐? 이 배 자체가 연료 전지로 가는 건데 전기 힘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그 전기로 연료 전지를 충전을 하면은 그게 그거 아닌가? 창조경제야? 창조경제야? 무한동력이야? 위에 태양력 달아보라고요?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막 가라앉아 전에 해봐서 가라앉아요 막 휴일성 400%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휴일성이 400%라서 안 단다 고철은 진짜 찾아 놓을 수 있을 때 다 찾아 놔야 돼 은근히 나중에 나중에 죽을라면 또 골치 아프거든 뭐냐 여기 신호기 하나 만들어서 해놔야겠는데 아 3호 9명포도 이거 신호 있으니까 이거 이용하면 되겠다 따로 신호기가 필요 없네 뭐야 시블라이드네 사람 뒤진 지 오래지 아 파밍하러 온 거야 나는 여기 택배만 쬐다가 주웠구만 소금은 별로 필요 없어 여긴 사량이 없다 어 저거 뭐지? 뭐야 저거 라퓨터인가? 나중에 내비게이션 시스템 생겼으면 좋겠다 자동 운항 어? 왜이래 수리해야 되는데 알아서 되겠지 뭐 네 수리하자 아 수리가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수리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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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커가지고 좁은 곳을 못간다는거? 뭐야 수융이다 여기다가 그거 하는 것도 괜찮겠다 집 짓는 것도 그치? 양만져 유로만 사이클롭스 근데 이거 충격 충격 정도가 표시가 안되지 않나? 그 시모스처럼 이렇게 안되죠? 여기다 집 짓으면 꽤 운치있겠어 이게 뭘까요? 어? 이게 뭐지? 처음 보네? 다이아무수 뭐야 다이아가 생으로 있네 그냥? 이럴 수도 있네 땅이 저기 부력으로 떠있는거에요 가능한 얘기지 어디 있는지 what... 등급 지킬 아 소음 흑 implied 잠수함 기본 락커? 그건 뭔 소리야 아래에 있다고? 아 진짜? 기본 락커럽 있어? 아 그러네? 어 뭐 그게 크진 않지만 있네요 이건 저 장비용으로 써야지 뭐 그러면 장비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다 딱 되네 딱 3개 이쁘게 딱 3개 들어간다 캡틴 까마 아 약간 왼쪽으로 붙긴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 세이브 해놔야지 구금약하고 물 아래층에 넣어놓을게요 밥 먹을 게 없다 근데 가볼까? 가볼까? 아 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야 또 후원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아래에 있는 게 뭐냐 이런 생물 있었던가 붉은 덩쿨인가 다이아몬드 서경도 있어 먹고 가야겠는걸 여기서 못 가지 뒤에는 뭐 새로 생긴 게 있나 저 어디를 보고 있는거야 역시 역시 검정색이 이뻐 이거 뭐야 잠깐 대박 냄새 초대박 냄새 장난 아닌데 이거 아까 그 저번에 봤던 그 인덤버가 더 커 사이즈가 아주 빅인데 들어가는 입구쪽을 파악을 해봤구나 이쪽은 아닐 것 같은데 이쪽은 아닐 것 같은데 여기가 여기가 여기인가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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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가? 입구가 어딘지 알 수가 없다 옆에 노란 손잡이 문? 이거 이거 이거? 오케이 꺼 문 열어가니까 안되겠다 뭐야 중력건 앞으로 버텨주는거 90초 출단기 출단기 출단기